안녕하세요 케사오 여러분들 이번주는 화사의 마리아로 돌아온 진겸 댐입니다 다들 반갑죠? 마리아 안무는 허리를 쓰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저를 따라와 주세요 팔로 팔로 미 자 처음에 노래에서 룰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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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 나와요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을 듣고 안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백댄서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리 차고 옆으로 하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짜잔 참 Lockup 롤리롤리 라이 앉고 노래에서 탄탄이 들려요 거기에서 맞춰서 탄탄 하고 오른발부터 모두들 비켜 하늘아에서 나의 하나 둘 셋 찍고 그 다음 뒤로 그 다음 왼쪽부터 어깨 하나 둘 셋 약간 업 약간 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찬찬 에이 그럼 골반이 오른쪽으로 가있죠? 골반 왼쪽부터 다 두 쓰리 포 하고 손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바 c 세븐 엑 잡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걸으면서 걷고 고개 짜잔 하고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따다 뜨뜨따 따에이 에이 그 다음 오른발 계속 뛰면서 두 번 하고 다리 오른발도 오면서 짜에에이 하고 외들 그래 서럽게 숙이고 찬 천천히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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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위한 마리아 그 다음에 짠 손 붙이고 그 다음에 골반 돌리고 옆으로 엠 그 다음에 저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살살 엉덩이 뒤로 하면서 그 다음에 고개 돌리고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뭐하러 저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두 번 하면서 손 돌리면서 세븐 엣 아둥 바둥 대 그 다음에 차고 차고 숙이고 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요 다리를 그 다음에 다리를 요기 요기 뒤꿈치 있죠 뒤꿈치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세 번 돌려요 가슴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면서 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로 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왔다가 마리아 때 숙여줍니다 숙여주고 다시 뒤로 갔다가 뒤로 땅 되었죠 여기에서 웨이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면서 마리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들 허리 괜찮으신가요? 저는 허리는 괜찮은데 어깨에 답이 온 것 같아요 진짜요 찐찐 다음 주도 저희는 새로운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진경쌤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녕